스피키롱 와 와 란스테로 소스 살짝 뿌려도 헉 배경이 먹어본 튀김 중에 제일 맛있나 거 같아 진짜 섬지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버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점심에 텐덕 메뉴가 있다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텐덕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텐덕 원래 가격에서 1,00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렴하고 맛있는 텐덕을 먹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18,000원이니까 8그릇만 먹어도 여러분, 만 원에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가 점심때도 1부제랑 2부제로 예약을 받는다 해요 네이버 예약이나 혹은 에그라는 앱에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서 빠른 소돌림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먹고 싶어요 오, 대박 와, 기다리는 동안 오늘 생맥주 먹방을 하겠습니다 짠!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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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싶은 거 순서대로 드시면 되고요 계란을 밥 위에 얹어서 다시 드시면 됩니다 여기 특이하게 위에 안 나오네요 어, 네네, 저희는 따로 드립니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짜잔! 새우! 먹을게요 헉! 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새우튀김은 새우튀김이 아니었나 봐 입간도 잘해서 간도 적당하고 튀김 옷이 미쳤는데요? 얇으면서 엄청 바삭해 아, 대박이다 와 연근 이거 제가 먹은 그릇만큼 1,000원 할인인데 저 그냥 마이너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000원에서 20개 먹으면 2,000원 받으면서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간호박 이거 계란을 살짝 비벼서 먹으면 다시 될 거 아니야? 밥이랑 이거 지금 간장기름 밥 마냥 소소하겠지? 김 씻어봤자 이거 네 씻어입니다 저 씻어 원래 못 먹는다 이거는 향이 잘 안 나는데요? 두 번째 끓여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먹겠습니다 이건 뭐지? 가지인가? 가지예요 전복입니다 전복이요? 와 전복이래 진짜 쫄깃쫄깃해 진짜 쫄깃쫄깃해 와 밥도 맛있어요 이거 대박이다. 아나고 하자. 아나고. 이거는 뭐였네? 이거는 보리멸. 보리멸. 제 7살생동에는 보리멸을 했어요. 보리멸. 음. 음. 약간 칼치같아. 음. 이게 맛있다 보이네. 천원 할인 클리어. 스페인 알초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그거랑 똑같이 새우튀기. 음. 소스가 없어도 너무 맛있어. 음. 요거요. 계란을 요렇게. 저희가 찢어가지고. 태우튀김 살짝. 그래서 요 아이랑 소스를 살짝 붓는거에요. 이렇게 쫄쫄쫄쫄쫄. 요러면.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떠먹어도 맛있을거 같아요. 계란, 태우, 소스. 살짝 불어서. 밥. 음. 여러분 우신당 저처럼 한번. 또 따로 달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드셔보세요. 대파. 대파. 이렇게 소스에 밥이랑 해서. 네. 크림넛집이요. 장어덮밥처럼. 아. 소스도 마법에 돋습니다. 만능강장처럼. 그냥 얘랑 얘랑 부분도 맛있어. 전복 왜 이렇게 맛있다네. 전복 왜 이렇게 맛있는데. 전복 왜 이렇게 맛있는데. 한 번 보리별이 마지막이네. 속삭 보여요. 진짜 갈치랑 비슷한 맛이. 2층만 플리어. 먹어본 튀김 중에 제일 맛있나 봐. 진짜 정지하게. 영혼을 울리는 튀김인데요? 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 텐동입니다. 그냥 기본 텐동. 잘 먹겠습니다. 스페셜 텐동에서 보리별과 전복이 빠진 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굉장히 푸짐해 보여요. 소스를 안 찍으면 진짜 고소해요. 소스 튀김이랑 밥이랑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소스 튀김. 소스 튀김. 팬서이 밥이 이렇게 올라가서 나오잖아요. 알죠? 이게 따로 나오니까 오히려 좋아. 왜냐면 그거 나온 것도 또 거둬내서 먹어야 되거든요. 일을 두 번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 번거로움을 굉장히 줄였어. 안 하고도 잡고야지. 안 하고 계란. 먹고. 다음엔 고소스. 아 igen. 와. 어쩜 이러지. 버섯도 추가. 진짜 맛있다. 물이 튀김이라서 늦게 알만도 하듯이 전혀 없어요 근데 기름을 잘 뺐어 그럼 그냥 버리시나요? 기름이요? 아니요, 과루 과루 포장해드릴까요? 팝콘초 먹고 싶어 진짜 밥에 뿌려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네, 드릴게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기름이 너무 깨끗하니까 밥에 한 거씩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것도 기본이죠? 네, 이것도 기본 두 개씩 주문했거든요 계란을 넣어요 계란을 넣어요 그리고 소스를 살짝 끓여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비비는데 바삭함이 그냥 숟가락 끝으로부터 연결돼 이렇게 음! 내 스타일 어, 먹었다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 아름다운 타이밍에 모밀까지 나와요 그냥 모밀 갈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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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저도 한 거 끝났어 와, 진짜 맛있는데? 와, 너무 신선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짜지 않고 살짝 달달하면서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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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와, 완전히 맛있어 완벽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저 원래 몸이 잘 안 먹거든요 어머니 몸이 진짜 깔고 먹었어요 어머니 튀김밥, 치러서 치밥 이거는 스테키도 이건 그냥 떠먹으면 돼요? 고기랑 파랑 그리고 마늘 잘 밥 위에 올려서 와사비 조금씩 곁들여야죠 밥부터 일단 쐬고 여기 마늘 스위크예요 고추냉이 살짝 고기가 쫄깃하면서 녹는다는 말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육즙이 밥을 하나하나를 감싸는데 이 파랑 마늘의 향이 약간 보속의 느낌을 차지 않아요 잡아주면서 그냥 맛있어. 근데 웃기게 뭔지 알아요? 딸도 좋고 양념도 좋고 하니까 그냥 고기 없이 마늘 호레이크랑 팔아먹는데도 맛있네. 이번엔 고기에다가 주멍이 살짝 올려서 역시 고기가 더 든든해요. 살려. 맛있다. 똑같이 스테키도 왔어요. 이거 약간 좀 잘 골치게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아 이거 진짜. 두 분도 오시면 스테키도 텐덤 이렇게 하나하나 시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와서. 음. 또 나왔어.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외동한데. 저도 스테키도 텐덤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아 네. 아 진짜 좋다. 양념장. 어느새 새로운 스테키도 만들어져. 왠지 맛은 더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이 거. 요즘 왠지 맛은 고기가 더 고기예요. 너무 맛있어. 뭐 chord. 음! 동일한 미역이래. 차가운 거예요. 제가 더 놀라는 거예요. 소감에서 일밀떼에서 평양냉면의 맛을 느꼈잖아요. 여기서 약간 냉모빌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다른 모빌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너무 높아져 보여요. 여기서 안 된다니까. 왜냐면 다른 모빌을 약간 좀 간장으로 억지로 약간 그 맛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 드시잖아요. 진짜 약간 이런 말이 맞을 정도로 진짜 육수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야. 이거 한 번 넣어봐야지. 궁금하니까. 튀김오동 맛이야. 음! 음! 안 넣은 게 나. 난 먹어야지. 이렇게. 한 번 먹으려고 온갖이 있어. 내 인생의 메밀이야. 처음에 나왔던 용인 모빌도 맛있는데 고기는 약간 이게 아니라 약간 찍어먹는 모빌이어서 그건 좀 다른 매력이었거든요. 음! 먹어보기. 아, 국물이 아주 맛있지. 근데 풀어서 살짝 먹어볼까요? 고추냉이 살짝. 콤버절. 음! 콤버젓 괜찮은데? 고추냉이 풀맛이 익스크롱 콤버는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이렇게. 고추냉이 썰어. 아, 몸이 진짜 뭐. 맛있지. 진짜 먹었다면 특임이랑 가느라. 그렇지. 그렇다. 어때요? 한국에서 못 먹으니까 맛있네. 아, 튀김이 이렇게 고급적일 수 있구나. 튀긴 게 에르메스 여기, 여기 주시고 궁금해, 궁금해, 반응이 궁금해 출발하실 거예요 와, 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못 먹으면 되겠지? 대박이에요 제 인생몸이에요 다른 게 잘하면 못 먹을 거 같아요 먹어봤어 뭐? 전복 맛있지? 몸에, 몸에 한 번 먹어주면 안 돼? 응 내가 지금 TV 보는 거 같아? 뒷살을 그걸 보니까 침이 나요 몸의 맛이 보통 진하면 짜거든요 근데 진한데 하나도 안 짜 제가 말했죠 인위적인 그런 짠맛이 하나도 없다고 마지막 짠맛이 나왔어 아름답게 먹어야 돼 아껴서 음 튀김에 고추냉이 올려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름답게 먹어야 돼 아껴서 일단 약간 접대할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을 보셔서 칭찬받을 만한가 응 이 튀김에 어떻게 이렇지? 라는 생각하기 이 튀김에 어떻게 이렇지? 라는 생각하기 메시지 진짜 맛있어 음 이렇게 이렇게 랩 해냉 랩 그릇 하나 하나 네. 감사합니다. 와, 계란무사됐다. 계란도 보시면 주황색보다 더 진한 주황색 빛이거든요? 이 계란이 신선한 계란이네요. 감동을 한 것 같아. 모든 재료들이 다 신선해. 모밀이 나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상이 이렇게 모밀을 많이 먹을 줄이야. 근데 큰일 났어요. 이제 여기 아니면 모밀 못 먹을 것 같아. 미백 기준이 못하잖아. 원액을 좀 사줄까? 예? 모밀이요? 원액이요. 아, 이거 액체요? 어. 그럼 너무 감사하다. 예? 아, 감사합니다. IT-해서도 고리메 넣었어요, 고리메? 네. 팔찌했잖아요. 다 넣었어. 와, 이뻐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댐프라 랩에서 점심메뉴 샌둥을 1, 2, 3, 4, 5, 6, 7, 6개 먹었고요. 모미를 4개를 먹어버렸어요. 모미를 한 그릇으로 치기는 좀 그러니까 두 그릇당 하나를 쳐서 총 9그릇 먹는 걸로 해서 사장님께 9,000원 할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도전 끝까지 부족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맛있는 음식 꼭 소유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거든요. 진짜 제가 맛본 튀김기의 신세기였고 모미기의 신세기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여러분 같이 밥 먹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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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